안녕하십니까 한봉입니다. 오늘 저녁밥은 해물볶음우동입니다. 미역국, 단무지, 허니모스타소드, 치킨가스, 김장김치, 콩갓김치, 김치전 이렇게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꿀맛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네즈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매운것은 diet 매운게 식감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고소한 식감이 좋네요 예전에는 고소한 식감이 좋네요 정말 고소한 식감이 좋아요 간장, 식감이 좋네요 매운 식감 마시멜로우 단무지 콜라 아 1938년 전에는 오류 방식이라서 매콤한 가격보다 더 measly 이렇게 하는 속도에 피곤주긴 해서 초콜릿 바삭바삭 소스는 다 먹기 좋은데? 조금 더 먹으면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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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